슈퍼친구가 또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주셨는데 자 한번 이거봐라겠습니다 일단 사랑이 님이 오이씨 세부오빠 오 나 오 뭐야 오 잠깐만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뭐죠? 오 아 사실 예전부터 오빠를 와 오 그치 URT 오 오 뭐야 뭐야 없는데? 어? 두 명 두 명 반대쪽도 잘 보이네 물건 장훈이 형을 사랑하다는 걸 알겠는데 이걸 왜 내 생일 축하 파티에서 이러고 있지? 아 이게 뭐 그래 그날 형이 저를 일진들로부터 구해준 덕분에 제가 지금 대통성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보렴 주현이 형 저기요 다시 태어난 데도 아빠가 보렴 사람 엄마가 엄마가 형기니 너 좀 너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내 막힌 편의점으로 아 사회야 야 이거 나 나한테 이런 색깔을 입히지마 이거 게임 오줌 말씀 물을 마시면 시야가 나와요 진짜 축구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힘든 일 기분 좋은 일 고난도 많았겠지만 명판점 코난이 좋더라고요 그냥 축하해요 알겠어요 갑자기 명판점 코난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롯데라 업소 간다 어 알겠 올해는 롯데라 업소 간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인연 그걸 왜 그걸 왜 여기만 하고 있냐고 아까 장원형 사랑했던 신빙버스 나보고 신빙버스 나보고 신빙버스 나보고 항상 행복하세요 빙컷 이사렘테리 와 진짜 사랑해 하트 롯데라 팀 야 니가 야 이거 김민준 사랑해 이거 이거 다 니가 썼지 이거 야 이거 다 니가 썼지 이거 왜 이걸 그 내 여기 와서 하냐고 여기 내 내 생일 생일 좀 빡치네 야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뭐야 이거 아 사실 너한테 조금 마음이 있어 연락해 어 와 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 야 비치다 쒀말 아씨 이말로 아씨 이말로 미친새끼야 아 진짜 미친새끼야 연락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연락 연락 동무 남날 축하한다 이번엔 저 파이터 코인 코인사 아 코인사 나 뭐 비트코인사라고 축하한다 여기 비트코인 어이구 야 뭐 이렇게 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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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편지는 영국에서 아이씨 아이씨 엔시다가 아아 야 이게 뭐야 이게 세븐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징어 아 오징어가 또 생일 축하하다고 이제는 뭐 바닷속에서 중국산이 최고야 시진핑 저 방금 똥쌌어요 아이씨 아 뭐 아 뭐 니 똥싼거 뭐 어쩌라고 니 똥싼거 오 런닝맨은 12세 이용가 런닝맨은 12세 8년간 야 말이 좀 짧아진다 저번에 생일입니다 저번에 생일이에요 아 제 생일이에요 저도 생일이에요 나도 생일이야 저도 나도 바꼈어 나도 생일이라고 이제 뒤가 바꼈고 나 오늘 생일 이제 말이 짧아졌어 나 생일 이제 줄였어 생일 이제 한글자만 보내 그리고 이제 벌스데이 그리고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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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해 친구야 너가 이 날을 특별하게 해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더 큰 행복과 생고길 바라고 있어 내가 하늘 행사가 바라고 있어 제 GPT 이 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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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야 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축하해 내 친구 왜 나 니 친구 알았어요 야 GPT 야 이거 야 이제는 야 야 야 그냥 이거 그냥 영어로 이거 다 쓰다가 이제는 쓰다가 귀찮은 거야 이게 귀찮아서 그냥 GPT라고 쓴거야 생일 축하해 내 친구 알았어 너 너지 이거 쩝 하하하하하 이 야 이것이 GPT 쓰다가 야 집비따.. 세부야 생일 축하해 오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세부야 생일 축하해 너의 특별한 한 해 축하하며 더 행복한 생일을 보내기 기대해 에이아이 야 이 새끼들 야 니 같은 놈이기도 야 야 너 이거 다 너지 이거 다 너지 이거 다 너지 에이아이 야 너지 이거 세부 생일 축하해 오늘은 너에게 특별한 한 해의 시작이자 너 삶을 빛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야 너 너지 이거 너 너지 이거 야 너지 맞네 야 장문으로 써달라고 야 너지 이거 어 야 너지 어 어 맞지 어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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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비따한테 장문으로 써달라고 했지 너 아이씨 내 똥꼬는 힘이 좋아 박근혜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이 윈터 사랑해 아이씨 야이씨 야이씨 아 이거 짜증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하루에 하나씩 출석 체크했어 얘 얘 얘 얘 얘 얘 진짜야 얘 세상이 멸망해도 보고 싶은 것은 브이로그지만 님의 얼굴을 더 바라보고 싶습니다 보름달에 보며 일을 시작하면 그냥 어머니로 세로를 봐야죠 세븐님 바보 세븐님 바보 야하하 야하하 오셨다 그 과거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구 전 래퍼가 될거에요 예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쩌라구요 하트 에 아 아 너시 이거 야 이거 하트 이거 뭐야 이거 익명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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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. 아 생일빵 18번 주면 되나요? 아니요!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은지야 아이씨 뭐야 왜 네디음 다 씹냐 그래야 축하한다고 할 거 아니야 난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나 맛있는 거 사주기 1회 용건 1회 용건이구나 너 사달라는 거야? 나 맛있는 거 너를 내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? 어? 반갑다 생일이구나 생일 존나게 축하한다 우리 공 중3 멤버로 만나자 고현아 고맙다 뭐야 이게? 워터멜론 샤니 이거 뭐 두 손가? 멜론 뭔데 이게? 뭐야 이게? 뭐야? 뭔데 이게? 마스터고그라이더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키읍?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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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남친 생기 네 남친 생기기 아 알겠어 근데 그거를 왜 무슨 내 생일 그 내 생일 축하 메시지에 도착했고 왜 안효진 사랑해요 아이씨 야 또 나왔네 야 또 나왔네 야 무슨 뜻 좋아하시냐 빨간 사랑 노란 검정 알록달록 예쁜 색 아싸 아이씨 대기 축하해 색보 야 색보는 뭐냐 쟤 모여요 님들 이거 뭐야 이 안 이한 놈 이한놈 개 어? 잠깐만 댓글 샀고 잠깐만 아 그 그 그 그사람 그 그사람 라이벌 해안 라이벌 어 아 우주하마 우주암아 우주암아 맞아맞아 우주암아 어? 우주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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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야 심지어 야 미친놈 아 뭐야 여기 야 어 미치 어 야 미친새끼인가봐 야 아니 뭐야 여기 야 아 뻑퀴 엄마가 뻑퀴 레이 사랑해 아 이 새끼 또 나왔네 아 또 나왔네 야 다왔네 다왔어 다왔네 이게 다왔네 이게 싹 다왔네 다 시발 뭐 시발 시발 뭐 시발 뭐 나 난 여친 있어 그래 넌 여친 있어 미칫 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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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나를 기억 못하지마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첫사랑 첫사랑 야 뭐 어디서 들었어요 이게?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미친 안녕 친구야 생일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아니 이건 뭐야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역사 하나만큼은 진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거 모르면 안 되죠 저 한국사? 가야 돼서 벌써 100번째 생일 만수무강해라 세모야 내 동생 동스바리 벌써 100번째 생일 만수무강해라 세모야 다음 문제는 95 71은 68 54은 19 41은 68 31은 뭐야 30일은 30일이죠 네 30일은 30일이죠 아시겠죠? 이거 중국이죠 중국이잖아 중국 중국이 한국이 중국인 줄 알았잖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한국군 한국군 알아보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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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이중에서 가장 떨어진다 아이씨 떨어졌다라면은 당연히 ㅂ ㅂ ㅂ겠죠 아쉽잖아 왜냐면은 ㅂ ㅂ ㅂ 규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콘텐츠를 응원해봐 라이언 게임즈 꼴이야 와 우리 라이언 우리 라이언 아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씨 했거든 이제 이제 뭐이제 뭐이제 다 나와 준 다 나와 아이씨 어 어 끝났다 어어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와 171개를 제가 읽었네요 와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뭐얘기 뭐얘기 오늘일부로 세보 지지를 철회한다는걸? 오늘부터 지지관계를 벗어나 세보와 나는 한 몸으로 일체가 된다 세보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세상에 70억 명의 세보 팬이 있다면 나는 그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세상에 1억 명의 세보 팬이 있다면 나 또한 그들 중 한 명일 것이다 세상에 1000만 명의 세보 팬이 있다면 나는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백만 명? 맞네 백 명이구나 세상에 백 명의 세보 팬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제 중 아 여전히 그 아직도구나 세상에 한 명의 세보 팬이 있다면 그 사람 아무도 나일 것이다 세상에 단 한 명의 세보 팬이 없다면 나는 그제서야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세보 나의 사랑 세보 나의 빛 세보 나의 어둠 나의 삶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안식 어디까지 가 나의 영혼 나 와 아스트라 박수 여러분들 박수 와